아우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올해 6월에 강원도로 옮겼는데 그 전까지 여기 준비팀 한 7년 했거든요. 수생컬, 아 죄송합니다. 수생컬이 제 거였고 실벨 우리 매니저님들하고 준비하다가 무대에 올라오니까 정말 좋고 뭐 차비도 주시고 제가 더 긴장된 그런 느낌. 우리가 실벨을 준비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이 점심 직후에요. 그래서 그때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졸린 시간이라 항상 창업가 세션을 배치했습니다. 창업가 세션을 제일 좋아하시고 되게 재밌어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늘 그랬지만 쟁쟁한 우리 창업자님들을 모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케빈님 저 아까 그 사라진 사진 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봤거든요. 케빈이 케빈 대표님이 오스카 상하고 그 에미? 네. 그 상을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거 그냥 회사에 비치하면 아무나 가서 들고 찍는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된 상이에요? 그렇게 팀이 된 거예요? 네. 저희 팀이 전체가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인드비주얼리 다 찍은 사진도 서로 이제 사진 찍고 서로 공유하고 그랬습니다. 몇 분 정도가 그 팀에 같이 하신 거에요? 어... 게임 오브 드론 할 때는 저희 회사 안에서는 한 30명 정도? 네. 그러면 그 정도 실적을 냈으면 이제 원하는 대로 막 옮겨 다닐 수 있지 않아요? 창업 안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호주 갔던 거고요. 완전히 레퓨테이션이 확 빌딩이 되는 건데. 우리 케빈 대표님 아까 발표하실 때 보면 일반적인 트랙하고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오티스를 졸업하고 나서 대부분의 우리 이제 한인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취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프리랜서 생활을 처음에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년 정도. 네. 그러니까 본인은 비자 문제를 걱정 안 하신 거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런 이제 프리랜서 쪽에 잡이 그 아티스트 쪽은 좀 많은 거에요? 더 흔한 거에요? 네. 어...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션 그래픽에서 5년 정도 프리랜서 일을 했고요. 어... 그 모션 그래픽이라 하면은 그 브로드캐스트랑 그리고 이제 커머쇼 그러니까 광고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항상 잡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기 때는 오히려 더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 그 다양한 스튜디오를 점핑 아라운 하면서 네 그렇게 서바이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대개 비자 스판서는 잘 안 해주는 그런 종류인가요? 이제 그 자... 해주는 데도 있고. 아 해주는 데도 있어요. 네. 어...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는 그게 일반적인 트랙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오케이. 아... 또 오늘 새로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 실리콘밸리 가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해고 온 기억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게 결국 비자거든요. 그 스테이터스가 해결되기 전까지 항상 늘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그러면 다음은 돌아감 질문해야 되니까. 공경록 대표님. 네. 네. 그 K2G 테크펀드 창업하신 게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만우절날 창업을 하셨어요? 아... 제가 만우절이라는 인식을 못했었어요. 네.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사분기, 올해 일사분기거든요. 사실 이미 펀드가 마르기 시작한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은 제 아는 지인 중에 이제 벤처캐피털 하시는 선배님들께서 야, 올해 너무 타이밍이 안 좋으니까 올해는 쉬고 해라. 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저희가 펀드 레이징 전략 자체가 개인들, 어피니언 리더들한테 먼저 찾아가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오토펀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100억, 200억. 그렇죠. 두 분간 해주죠. 개인들한테 찾아가는 그 전략은 너무 이렇게 힘만 들고 적절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런 주의식 커뮤니티를 만들듯이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그런 좋은 멤버들이 투자자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싶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리콜을 해보면 그 기간을 지금 타겟하는 VC들은 모텍펀드 지금 다 프리즈되어 있고 근데 저희는 상당히 빨리 지금 클로징을 해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결론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겨울이 올 줄 알아서도 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겨울이 오지만 누군가한테는 업티니가 되는 거고요. 2008년도에 또 시작한 사람, 2000 초반에 또 시작한 사람 항상 위너는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훈 대표님, 저 아까 커리어 보니까 진짜 넘사벽이던데 그럴 때,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를 받았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구글을 갔죠. 네, 구글을 선택했어요.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가시는 거예요? 창업하기 좋은 회사를 가시는 거예요? 페이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고민할 여지 없이 구글인 거예요?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금해서 가봤어요. 구글은 어떤 회사인지 사실 페이도 좋고, 레피테이션도 좋고 커리어상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더라도 괜찮거든요. 구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창업하면 구글도 구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서 또 펀딩도 해주고 여러 가지 서로 하이어링에도 도움을 주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입사를 했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했던 거고 거기서 저는 엔지니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훈 대표님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구글 얘기 잔뜩 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확정부를 해서 창업 과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일부러 빼신 거 아니죠? 창업 얘기 잠깐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릴까요? 그래요. 어떤 과정, 그때 가장 어려움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창업이 되게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년 넘게 나는 창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러면 내가 내년에 퇴사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번에 회사를 다음번에 옮기려고 할 때 알아보는 게 좋을까? 사실은 언제나 항상 좋은 시점은 없거든요. 항상 이게 나한테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시간도 안 올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완벽하게 맞는 시장도 안 올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테크테크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VC 하시는 분도 계시고 컨텐츠 쪽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워낙 테크를 좋아했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말로는 찐테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테크테크 쪽 트리를 탄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래 해왔죠. 그래서 사실 미디어 쪽을 봐왔던 것도 제가 이제 그 2003년도에 이제 군대 전역 입대할 때 쯤이구나. 그 이후에 이제 미디어 쪽 회사들을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미디어 시장을 좀 오래 봐왔고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한다면 미디어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은 있었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확신이죠. 확신이 없어서 내가 했다가 잘 안되면 어떨까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100%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설베이도 하고 이제 플랫폼이 준비도 됐고 시장도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시점에서 끊고 아 이 정도면 도전해볼 만한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구글 다니시면서 스타트업들하고도 가깝게 지나셨다고 쓰셨는데 코파운더들이 계시죠. 어디서 찾으셨어요? 아 네. 그 저희 CTO 분이 코파운더인데 그 분은 애플에 계셨고요. 저희는 컬럼비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박사 시작할 때 그 친구와 석사를 같이 같은 해에 입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출국자 모임에서 처음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 같이 들으면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같이 일해본 사람들 좀 핏이 맞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아 내가 이 친구랑 꼭 다시 일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박사니까 4년 동안 박사를 했고 그 친구는 1년 만에 석사 졸업하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 친구는 애플에서 4년 저는 구글에서 4년 이렇게 일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리크루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혼자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이 친구가 듣더니 어? 그럼 형 지금 저 조인할게요. 언제 시작하세요? 저 조인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죠. 드림스토리 같은 느낌이. 그러면 그렇게 빵빵한 스펙들끼리 모여서 하게 되면 그 데스밸리 같은 게 없나요? 투자는 어떠셨어요? 있죠. 데스밸리도 데스밸리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길이 만들어지지 않은 회사들은 항상 이제 도사리는 위협인 것 같아요. 여기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시리즈 C, D까지 가기 전까지는 항상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거에 대한 주의는 합니다. 맨날 저 계산기에 두들고 있죠. 한 달 1년 남았네 1년 반 남았네 이러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또 너무 두려움이 있으면 과감한 투자나 이제 제품 만들거나 이런 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창업하고 나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때까지? 아 근데 저희 그 생각보다 첫 매출은 올해는 안 걸렸던 게 이제 아까 그 미디어 쪽에서 같이 일했던 회사도 저희 이제 지인이었고 저희 첫 번째 고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번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거를 쓸 수 있을까 하면서 실제로 도입했을 때 효과가 좀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작하고 거의 바로 매출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많지는 않았지만 그 JTBC 비디오 보면 기자가 그 줌콜 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자리에서 번역이 되는 어찌 보면 거의 커머셜 스테이지 소프트웨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매출이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3년 됐고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 매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그 텍스트 번역 자막 번역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음성을 번역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에 한 명이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나오고 한국말이 얘기하는 거는 영어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음성으로 지원되게? 네 음성 지원됩니다. 아 그렇군요. 공 대표님 창업 경험이 없이 그렇죠? 네 네. 계속 한 20여 년 경력 중에 엔지니어 경력도 있었고 투자 쪽도 있었는데 그 처음에 펀딩하러 다니실 때 창업자 경력이 없다는 게 V씨에게는 핸디캡이 되나요? 어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그러면 없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찾아 다녔어요. 그래서 코리언도 있고 넌 코리언도 있고 네 그 인베스먼트 디시스로 저희가 철저하게 저스파이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 3개월 안에 퍼스트 클로징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뜻인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아까 우리 공 대표님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귀인을 많이 만났다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하고 그 귀인을 만난 비결이 있나요 혹시? 어 주변에 좀 잘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타이밍에 그 말이 저한테 되게 되게 울림이 있었던 말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펀드레이징 할 때 저하고 한 10년 있게 알던 지인들 분이 꽤 많이 저희 투자자로 또 들어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평소에 좀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그거죠. 좋은 대인관계인데 주변에 이렇게 알던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지갑을 여신 거잖아요. 대충 얘기를 하자면 부탁을 드린 건데 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이런 꿈이 있고 이거를 하고 싶고 그게 동참하시려면 투자하시라 아 대표님 확신이 있었던 거네요. 성공하셨네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요맘때쯤 서베이를 돌리거든요. 창업자 서베이를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라고 거기 보면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가장 투자 받고 싶어하는 VC들이 사실 외국계에요. 알토스하고 소뱅이 항상 3위권 안에 들어있거든요. 어찌 보면 대표님한테는 약간 거의 굉장히 센 경쟁자들이 있는 거죠. 어떤 차별화로다가 이제 이쪽에 딜소싱을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소프트뱅, 알토스 같은 경우는 B2C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렇죠. 완전 B2C죠. B2B하고 B2C는 투자 해결이 너무너무 달라요. 실제 디테일을 까보면 실제 엔터프라이즈 하는 사람 계속 구축 투자만 해요. 저희는 B2B 이 영역이 비어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 저희가 이제 정말 컨트리뷰션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경쟁자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B2B라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장벽조차 없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니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B2B 스타트업 자체가 적잖아요. 그 적은 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는 마켓이니까 정말 잘해봐야 업사이드 천억에 그냥 코스닥 상장하는 게 다예요. 그거는 왜냐면 한국에 많은 대기업들하고 일을 하면서 이런 스탠다드된 그 소프트웨어, 사스를 못 만들고 그 업체 하나하나별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긴 조금만 많이 꼬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네이번부터 미국에서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VC 중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올인원 서비스 같은 거죠. 책만 써주는 게 아니고 미국에 왔을 때 리크루이팅부터 세일스 앤 마케팅 그다음 넥스 라운드를 탑티어 VC라고 커넥션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해줄 수 있는 VC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 심지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 뭐 욕을 많이 먹지만 지금 러시아 엔지니어들 실리콘밸리로 데리고 와주는 크로스 오브 더 VC가 잘 디파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는 왜 한국이라고, why no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밸류 프랍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저희 컬러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코시스템 측면에서는 그런 다양한 컬러를 가진 VC들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 케빈님, 케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케빈 대표님이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그 창업을, 스텔스죠 사실 낮에 일하고 그렇죠? 밤에 준비하는 그 스톤을 모으는 기간이 6년이나 걸렸어요. 저는 좀 놀랬거든요. 그게 원래 그렇게 길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두 분과 좀 다르게 창업을 결정한 나이가 조금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브레이브 터티스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가주 지역에 이제 소커 K그룹의 임원으로 또 참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또 네트워킹을 쌓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 그리고 그때 또 게임 그때서야 들어갔잖아요. 그게 늦게 시작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게임 아까 트리플 에이 게임도 만들어보고 작은 게임들도 몇 개 만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네트워킹도 내가 어느 정도 쌓았을 때 진짜 시작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뎌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사이에 정말 제가 원하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할 수 있는 정말 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슬리콘밸리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LA 사람인데 그 슬리콘밸리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아마 이런 스토리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창업 결심을 하셨어도 사표를 안 내고 계속 준비를 하시거든요. 동지를 규합 아이디어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은 다 스텔스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일반화 시킨 그런데 대개 몇 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케바케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준비 과정이 좀 길었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 투자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저희 게임이 잘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되게 소중했고 항상 즐거웠고 그리고 그게 저희의 진짜 파운데이션을 강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큰 날개로 홀홀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걸 제가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플로우에 질문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추천해 주신 질문이 케빈 대표님에게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읽을게요. 보이세요? 보입니다. 팀원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실력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인품이었습니다. 제가 페일리어 이벤트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 가장 필요했던 영역이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 멈추게 되고 정말 한 1년에 1년 가까이를 그냥 웨이스트 타임이 결국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 웨이스트 타임이 아니고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저희는 배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아 인품도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실력만큼이나 그걸 많이 배우게 됐고 그래서 그 세 카테고리 플러스 저희가 이렇게 시너지라고 하죠. 팀원들끼리 잘 맞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영역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는 미리 자료를 봤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통 2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의견 교환하고 또 진도 확인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약 없는 사실 여정인데 대표님 하나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그럴 때 일단 피자를 사줬고요. 계속 짜장면도 가끔 샀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라지 리모델링 할 때 그 자금의 한 반 정도를 제가 됐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이런 말하면 그 친구가 싫어하는데 제수씨가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정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헌신적이어야 돼요. 정말 리더가 갈아놓고 있다는 거를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사실 저희 뭐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어 뭐 저희가 뭐 레비뉴 하나도 없었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없었고요. 네. 6년 동안 그냥 네. 짜장면과 피자 그리고 이제 그 거라지 뭐 가끔씩 저희가 뭐 회식도 했어요. 네. 그런 거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믿고 정말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자기가 한 번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 외에 즐겁게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계속해서 6년 동안 진행을 한 겁니다. 정말 어 스타트업 게 좀 드문 스토리고요. 네. 그래서 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네.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으면 일찍 도망갔겠네요. 다음은 공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공 대표님 질문이죠? 그 실리콘밸리를 창업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선택하신 이유 잠깐만 이게 누구 대표님 어느 분 질문이죠? 질문을 질문 그러니까 답변할 분을 정하지 않고 질문하신 건가? 그렇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거 집어갈 수 있는데 공 대표님 질문 아닌 것 같아요. 공 대표님 지금 어디서 창업하셨죠? 팔로알토입니다. 아 팔로알토면 먼저 그럼 한 번 하시죠. 네. 거기서 하신 이유를 네. 그 다음에 제가 영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저희는 뭐 특수성이 있죠. 벤처 캐피털이니까 실제 전세계 투자의 50%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지금 LA에 사시긴 하지만 미국 투자의 50%가 실리콘밸리입니다. 근데 이게 양적인 부분이고요. 양적인 부분은 전세계 25%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고 퀄러티에 있어서는 훨씬 높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뭐 텔 아비브나 이런 전세계에 있는 유럽의 도시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이 얼리 스테이지에 시딩을 받고 다 슬리콘밸리로 많이 넘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그 빅라운드 레이 스테이지 쪽은 슬리콘밸리가 훨씬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후발 주자가 거기에 큰 물고기들 노는데 뛰어들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저희 색깔이 되게 명확해서요. 아 오케이. 네. 영훈 대표님이 혹시 더 얹으실 게 있는지요. 네. 한 세 가지 있는 거 같아요. 그 회사가 뭔가 존립을 하려면 인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을 구하기 쉬운 곳에 가거나 플러스 이제 돈이라는 경우 결국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VCD를 가까이 가는 게 맞고요. VCD를 굉장히 많이 있고 아니면 고객 가까이 돈 주는 고객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분들은 LA 쪽에 더 많은데 이제 인재 플러스 VC라는 면에서는 실리콘밸리가 맞는 것 같고 세 번째 이유는 날씨죠. 날씨. 실리콘밸리에서 날씨 때문에 아니 날씨는 LA가 낫지 비슷해요. 날씨는 비슷하고 캘리포니아에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비싼 걸 웨더텍스라고 하거든요. 웨더텍스 웨더텍스라는 말을 하는데 날씨 세죠. 날씨 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한번 공경록 대표님한테 국내에서 미국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대표님한테 투자를 받겠다는 생각은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제너럴하게 미국의 VCD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스타트업들에게 더 페이버를 주는가 뭐 이런 답변 혹시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실제 케이스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업체 대표님께서 미국에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2개월간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쭉 이렇게 도시는데 nothing happened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보통 이제 퍼스트 스피치 하실 때는 정말 5분 안에 핵심 value problem 얘기하셔야 되는데 랩탑을 이렇게 여세요. 커피숍에서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스토리텔링이 나라거든요. 미국이 근데 IR 덱을 랩탑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relationship building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 소개받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생으로 이렇게 콜드메일 보내면 만나기도 쉽지 않고 아니 만날 수가 없지 않아요? 만나도 associate 레벨에서 만나면 또 위에 파트너까지 올라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effort가 필요하죠. 네트워킹 많이 참석하시고 각종 밀업이나 행사에 VCD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되게 데스프레이트하게 보이실 필요 없고 계속 네트워킹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만나시다 보면 계속 오버랩이 돼요. 언어 행사장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좀 한국식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cultural difference가 있습니다. 그 막 너무 사실 조급해도 돈 얘기를 먼저 확 꺼내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알고 지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저는 또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cultural difference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이제 뭐 코리안계 VCD를 좀 이렇게 만나시면 저희는 그거를 알거든요. 그 차이를 알고 그럴 때 저희가 좀 많이 브릿지가 되어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아까 하나 투자한 업체는 그 Silicon Valley에 약간 2.6 AUM을 매니지하는 그 hedge fund랑 저희 같이 저희가 invite해 줬어요. 그래서 그쪽 fund 리더 소개해 줬고 Singapore private equity 저희가 invite했고 저희 같이 이렇게 syndicate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아무래도 cultural difference 이해할 수 있는 코리안 VCD를 만나시면 조금 더 settle down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마 세 분이 그냥 간단하게 조금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는 그 뭐 어떤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비결이 있거나 이런 거 다들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궁금한 거라 케빈 대표님부터 창업가의 워라벨에 관리하는 방법 네. 아까 전에 제가 그 등산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이고요. 그 등산을 뭐 좋아서 시작했다기 보다는 창업을 하고 나서 아침 6시 되면 눈이 그냥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막 걱정과 막 미래 막 여러 생각들이 막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부터는 그냥 눈이 뜨면 그냥 바로 걸쳐 있고 산으로 갑니다. 이제는 기도는 안 해요. 빌지도 않고 하지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벨리 쪽에 사세요? 아니요. 저는 헐리우드에 진짜 살고 있고요. 아 헐리우드에 사요? 그 주위에 이제 그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산이 별로 없는 나라라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나무는 별로 없는데 올라갈 텐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공 대표님도 혹시? 아 저도 넣어드릴게요. 창업자로 저도 하이킹 되게 좋아하는데 아 같이 가죠. 같이 가시죠. 저도 하이킹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생각을 많이 이렇게 비울 수 있어요. 하이킹하면서 머릿속을 많이 비울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투자자들 골프 많이 안 치나요?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아 그러세요. 영훈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동이 이제 제일 리월드가 잘 되는 그런 취미활동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실리콘밸리 하이킹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 스쿼시 좋아하고요. 테니스랑 골프 많이 치시는데 골프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자주 못하고 테니스는 공주스러워하기 귀찮아서 안 하고요. 스쿼시는 아무리 못 쳐도 그 방 안에 있잖아요. 공이 그래서 스쿼시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스쿼시 많이 안 치고 날씨가 좋으니까 테니스 많이 치시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영훈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아는 것 같아요. 영훈님 질문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 구글 번역보다 네이버에 파파고 점유율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엑셀레잇의 메리트가 파파고에 비해서 있는지 여기 네이버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분들 계시니까 너무 망신을 주시진 않도록 네 되게 예리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파파고를 배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정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저희가 한국어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어를 집중하는 언어도 아니고요. 저희 제일 많은 언어는 영어에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터스칸디베니안 랭귀지들이랑 뭐 유러피안 그 다음에 남미 언어들이 되게 많이 쓰여요. 브라질 앤 포르투기즈랑 라튼 스파니시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파파고랑 비교를 안 해봤어요. 아 예 안전한 답을 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대표님한테 계속 궁금해 공대표님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 대비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비교해주는 네 지금까지 보신 관점에서 글로벌 진출 준비 정도와 기술력 차원에서 한국 스타트업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술력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스라엘 대비 인구가 10배가 많고 뭐 R&D 스패딩은 전세계 탑5고 GDP 포션으로 나오면 탑2고 아까 블룸버그에서도 말씀하신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이노베이션 인덱스가 넘버원인 나라예요. 근데 그 그런 뭐 저희가 집중하는 비료비 엔터프리스 소프트웨어에서 글로벌 유니콘이 안 나온다는 게 사실은 안타까워서 만든 건데 그러면 왜 없을까?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텔라비브에서 창업한 사람이 미국에 네트웍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없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유니콘 간지를 보시면 철저하게 그 커뮤니티예요. 유태인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말 좋은 C레벨 리크루팅도 도와주고 셀셋 마케팅 다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뭐 넥스라운드 갈 때 자연스럽게 탑2vc들 연결을 해주고 그들이 이렇게 또 끌어주는 게 있죠. 그래서 어 그러면 그걸 만들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기본적인 뭐 저희 또 에리투드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하고 그런 뭐 거시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와인하시죠? 이제 그런 이런 시스템적인 시스템이컬리 이런 브릿지만 잘 만들어지면 저희도 계속 그거를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처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한국은 스타트업의 지원 시스템이나 투자 기회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비교해서 죄송한데 다른 나라들은 만약에 자기 모국에 그런 게 부족하다면 미국에서 어떻게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 조금 탭핑해 보다가 한국 스타트업은 미국을 탭핑해 보다가 안 되면 철수를 해도 여기서 기회가 또 있잖아요. 마켓이 이제 다른 건데요. 빅투스는 여전히 국내가 한 7천만 명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콘이 나와서 아마 맥센스한데 비룹이는 사실은 1.5% 마켓이에요. 그 얘기는 아무리 잘해도 천억, 이천억 못 넘어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안 받쳐준다? 그렇게 되면 성장을 글로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씰콘 밸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천억, 이천억이면 그때 이제 비로소 한번 유니콘, 데카콘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그냥 상장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다르네요. 비투비 입장에서는. 케빈 대표님한테 그냥 제가 준비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케빈 대표님 발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팀워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지금 구성원들은 다 한국분인가요? 네. 지금은 한국사람입니다. 그분들 외국에서 창업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 강한 팀워크를 갖추기 위해서 뭐 여러 장치라는 표현이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대표님은 아까 짜장면 뭐 이런 거 피자 말고 이제 회사가 굴러가고 있으니까 팀워크를 빌딩하는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슬라이드가 없어가지고 보지 못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회사들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회사들이었고 그래서 그 회사들의 창업가들이 항상 금요일이나 월요일 아침 미팅 전체 미팅을 할 때 나와서 직접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말해주는 두 회사를 제가 거치게 돼요. 운이 좋게도. 그게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결국은 함께 가는 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진짜 이 쉽이 어느 위치로 가고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뭐 다 까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가는 디렉션과 위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완전히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로 그래서 아주 트랜스페런하게 저희 지금 회사의 위치 그리고 가는 방향 갈 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전달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정말로 많은 저희 팀원들이 저를 프리셋하고 저를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 타운홀 미팅 뭐 올핸즈 미팅이라고도 하는데 그 문화가 많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이제 어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그렇게 해서 어 정보에 차등이 생기지 않고 다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하는 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이고 어 영훈 대표님께 지금 질문 들어온 거 하나 드릴게요. 어 아까 한국에도 채용 뭐 한국 지사 있고 말씀하셔서 네. 한국 개발자와 미국에서 일할 한국 개발자 이제 한국 개발자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건데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하신가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어떤 커리어 패스를 생각하는 분을 찾으시는지 네. 어 뭐 사실 저는 지역적인 게 큰 제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던 미국에 계시던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인 것 같고요. 퍼포먼스 내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뭐 저희는 한국에 뽑겠습니다. 미국에 뽑겠습니다. 이렇게 한지는 오래됐고요. 저희가 뭐 한국에 계시는 분을 미국에 오고 싶다 그러면은 H1B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일하다가 서로 다른 팀 때문에 출장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적인 그런 한계는 많이 넘어서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코비드가 그 이제 도움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력입니다. 어 그 맞는다 같긴 한데 근데 급여 차이가 크잖아요. 아 급여 차이는 좀 크죠. 맞아요. 근데 이제 어 꼭 그래도 미국으로 데려가야 될 개발자 급여 차이는 커봤자 한 두세 배거든요. 근데 아니 멋있게 보인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저 구글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인데 엔지니어의 실력 차이는 50배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우와.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거 들으러 왔잖아요. 사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어 어느덧 시간이 거의 이제 돼가서 어 이제 거의 정리하는 질문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케빈님은 케빈 대표님은 그 6년간 팀빌딩을 하면서 두려움이나 이게 지금 질문이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6년간 팀빌딩 하시면서 걱정과 두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가.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되게 즐겼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그 6년이 더 지체돼서 뭐 10년이었다라고 생각해도 전 별로 예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 것 같고요. 네. 그 2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아주 작지만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저희 게임이 완성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마음이 없었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너무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공 대표님 지금 이제 화면에 뜬 질문인데요. 그 실리콘밸리라는 그 지금 뭐 어딘가 있는 거죠. 한 6천 킬로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계신 창업자들은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코파운더 중에 켄킴 님이 같이 이제 그 회사를 만든 콩이라고 하는 회사에 네네. 코파운더들은 이탈리안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21살, 23살에 이탈리아 자체가 그 상태계 자체가 없었어요. 아. 무작정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그 대학도 중퇴 드랍아웃 해서 실컨밸리로 그냥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자기가 가진 서비스가 당연히 안 되죠. 21살, 23살 프라덤 마켓 핏이 맞춰질 수가 없죠. 고생 엄청 많이 하다가 4년간 켄킴 님을 만나서 네. 귀인을 만난 거죠. 그 두 분 입장에서는. 키워드 귀인.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앤더슨 홀로이츠에 투자도 받고 인덱스에도 벤처, 인덱스 벤처에서도 투자받고 타이거 글로벌 투자받고 지금 유니콘으로 갔는데 그 뭔가를 새로운 큰 꿈을 꾸신다면 그 꿈을 서포트해주는 지역에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꿈만 있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데가 실컨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뭐 그 B2B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집중 영역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물론 힘들어요. 힘든데 이탈리안도 하는데 뭐 한국이 와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위험했지만 우리끼리 보니까 알겠습니다. 영훈 대표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여쭙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요점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불경기가 꽤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지금 당장 타격이 있으신지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 직접 대표님 입니까? 저희는 좀 사업 특성상 오히려 불경기에도 잘 될 수 있고 후경기에도 잘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막 소유도 많아지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사람 번역하던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 번역을 더 쓸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는 좀 덜 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있었어요. 저희가 AWS에 계시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뽑기로 했었는데 프로세스 마지막에서 갑자기 뉴스가 났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연봉 20% 인상. 그분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채용 시장에서 좀 변화가 있으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저희가 채용을 조금 더 소홀해진 면이 있죠. 좋겠네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느껴지는 부분을 아까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물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서 아 맞아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식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네. 네. 뭐 금방 시간이 가서 오늘 발표도 잘 듣고 또 우리 대담에도 진솔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우리 세 분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